모모씨만의 여름을 나눈 방법이 있을까요? 저는 에어컨 및에서 멍 때릴게요 아 멍 때릴게요? 어떻게 멍 때리죠? 제가 멍 때릴게요 하하하 이렇게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세요 하지만 오늘은 멍 대신 저희를 잠시 있게 해줄 시원한 댄스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무대 보면서 같이 묻어도 되나요? 아 물론이죠 여러분들도 앉아계시지 마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비나이비 알겠습니다 짜잔 네 자중하게 몸을 맡길 시간 한여름의 댄스 댄스 먼저 첫번째 무대는요 여름 감성 가능한 썸버폰을 벌그룹 매운 펀치 스시 해시태그 H&B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놀 준비 되셨나요? 네 그럼 댄스 댄스 저의 댄스 괜찮은 분위기 한입 라이트 ancestry 로그니 님 프로젠夠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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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의 구경 문어 위를 더 뜨거운 무대로 나눠볼까요? 댄스 댄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자긋해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 네 좋습니다 신나게 춤을 추면 기분도 좋아졌지만 그 밖에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게 있을까요? 스트레스에도 도움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저는 여러분들과 교감 던지더라고요 무대하면서 춤을 추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어떤 교감 같은게 생기더라고요 아 시그널인가요? 찌릿찌이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교감할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튜현씨 엔지 이투이 헤일로까지 세 팀의 스페셜 무대와 댄스 무대가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효씨가 덤불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네 댄스 댄스 이길에 한 다음에는 드디어 두 달에 도움받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